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생활인구라는 말이 좀 낯선 단어입니다. 먼저 생활인구의 개념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출혈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혈경쟁이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 인구 유입 경쟁을 해봤자 인구라고 하는 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등록 인구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의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은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잠깐이라도 또는 중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활력을 높인다면 그런 인구도 이제는 인구 개념으로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법적 인구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수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지난해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체류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모호한 게 놀러 오셨다가 하루 이틀 머무르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 공부를 위해서 왔다가 혹은 출장으로 왔다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머무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인구. 특별법에는 생활인구를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주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예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체류인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과 외국인은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 체류인구는 명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유동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동인구요? 네. 이 유동인구는 그 지역에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유동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체부에서 하는 체류형 관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체류형 관객은 그 지역에 일주일 정도 머무는 사람을 체류형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죠. 학업이나 아니면 일일 때문에 머무르는 사람, 주민등록은 안 옮겼지만 그 지역에 거의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부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류인구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통계 개념은 없지만 향후에 체류인구 개념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지역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연계를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질 거다. 그렇다면 결국은 단기 체류인구보다는 중장기 체류인구. 한 달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최근 생활 인구를 늘리게 되면 관련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렸을 때 워케이션, 그리고 농촌 유화, 그리고 청년마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곳들이 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체류인구를 지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체류인구들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체류인구에 성공한 지역이 일본의 조그마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되는 시골마을 가미야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시골 청년이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노트북으로 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NHK에 나가고 나서부터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IT 업계가 한 20여 개 정도가 그 지역으로 유성사무소를 두고 이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이 만약에 이런 체류인구들에게 매력이 있으려면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개발 시대에는 소외됐지만 가장 중요한 생태적인 매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특히나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리프레시를 주고 새로운 형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생태적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휴식을 잘 취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 또는 전통문화 이런 것 속에서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 시대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올리고 개발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매력을 느꼈는데 이제 이 체류인구들에게는 사실상 이 생활인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생태적으로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로부터 얼마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얼마나 더 매력 요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라는 개념인 이제까지는 사실 어떤 공공적인 서비스 자원을 배분할 때 중요한 지표 개념으로 사용돼 왔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배정할 때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할 때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이나 구체적인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채워할 내용들 앞서 또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많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행안부가 현재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측정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관광객을 체류인구로 측정을 하는 방식을 제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얼마를 쓰는지 소비액을 보고 그 소비액을 주민등록 인구가 쓰는 소비액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오는 외국 관광객 7명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비하고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7명이 주민등록 인구 1명과 맞먹는다. 이렇게 제가 환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현재로서는 관광객 외에는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방식은 빅데이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빅데이터 방식을 통해 생활 인구를 시장하는 데는 서울시가 가장 유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통신과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오르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든 아니면 체류인구든 외국인이든 통신장비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행안부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활 인구를 측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측정한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초기에 생활 인구를 연구만 할 때만 해도 교보사나 에타 이런 데에서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생활 인구도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과 대도시가 생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에만 생활 인구의 개념을 정주 인구에다가 생활 인구 개념을 플러스해서 교보사나 아니면 에타 이런 데에 적용을 해야 된다.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시 일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지역 소멸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인구와도 비슷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 관계 인구, 우리가 좀 뭔가 참고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관계 인구는 생활 인구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거든요.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 플러스 체류 인구 플러스 외국인이라면 관계 인구는 체류 인구 플러스 관심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류를 하기 전에 어느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바로 그 전 단계, 체류하기 전 단계의 관심 인구까지도 하나의 관계 인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데 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고향 기부제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지역에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잘 모르는데 기부를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봐라,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이 관심 인구를 체류 인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활 인구 정책을 고민할 때 향후에 이 관심 인구에 대한 정책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인구 증가를 기준으로 했던 이런 지역 발전의 어떤 전략이나 지원 전략들, 대응 전략들을 근본적으로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생활 인구라는 개념인 것 같아 보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할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 생활 인구 개념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인구 관리 정책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구 정책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이냐, 증가시킬 것이냐, 그것도 주민국 중심의 인구를 늘릴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구 관리거든요. 얼마나 인구가 부족한 지역의 인구를 균형 있게 배분할 거냐, 또는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에 한해서 행정 서비스나 아니면 발전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다양한 방식의 이제는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되고 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종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인구 중심, 인구 증가 중심의 정책에서 인구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활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새로운 혁신 인구로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